데스티니님! 고키구만! 아... 데스티니라 하면 아마 오래가겠지? 여기로! 빰빰! 슬라이딩! 한 대 때리고! 나이스 틸케 있죠? 슥! 사악! 슥! 하단! 짠손! 기상온! 오오오오! 밑강발은 원래 쓰면 안 되는 기술이죠? 제가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라고요? 어우! 야! 왜 한다냐? 나도 우동 썼어! 고호키 버릇! 진짜 레전드다! 카운터! 그렇지! 아! 이런! 아쉬운걸? 빠직! 슬라이딩! 형님! 이거 벽간다! 근데 뭐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나이스! 락배드! 아우! 웬오퍼 따로! 이타 따로! 원래 같이 이어지는 기술인데 슬라이딩! 한 대! 슬라이딩 안 해요? 딱! 기상외선 깔고! 한 번 더! 지금이다! 오케이! 끊어! 아! 애매하게 때렸어! 백기습을 할지도 몰라! 백기습을 할지도 몰라! 하하하하! 개꿀! 짬파! 그렇지! 하단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점프한 것 같은데? 슬라이딩 먼저 때려요! 슬라이딩 한 번 더! 벽감은 위험한데? 벽에서의 고흐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고 있다고! 다 맞겠다는 마인드! 오케이! 아! 좋아! 잘 때리고! 슬라이딩! 툭! 슥! 앤 슥삭! 그렇지! 슥삭맨! 좋았어! 강등! 오케이! 빠른 강등 좋아요! 강등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으아! 아! 쫄아가지고! 커킹 돌렀다! 나이스! 아프게 맞지 않고! 포밍기! 나이스! 확정! 한 번 더 중단! 원템! 그렇지! 야 이거 뭘로 때려야 되냐? 이거는 연습 안했어! 오우! 짬파! 하단! 밑강발! 예측했죠? 쓸 수 밖에 없지! 저기선! 오! 슬라이딩 안해요? 그렇지! 여기서 슬라 썼으면 졌을거야! 하지만 이전에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기상 왼손이 확정인 타이밍! 벽으로! 역가드까지! 아우! 훌륭해요! 어! 돌려! 벽으로! 아! 좋아! 아! 이것이! 이것이 빠킹의 샤인? 방금 장난 아니었는데? 슬라 안할거에요? 좋아요! 벽으로! 슥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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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걸고! 짠손! 어! 짠발이었네! 슬라이딩! 1타! 2타! 어퍼확정! 와! 괜찮아! 안아프고! 점프선 기다리고! 백기승은 무조건 끊어줘야돼! 끝났다! 힝!! 쭉째운데! 드디어 만났다! 텍 앵가드 프라임! 오! 10연승! 쉿! 잠깐만... попроб Vascon 왠깐 위험한거 아냐? 내 접수 다 빨렀거 아니냐고... 천천히! 원 투! 괜찮, 원 Dazu! 황금당 10연승! 지지기 때문이냐? 많이 해본거니깐 Oxn 나의 심리전으로 압박으로 몰아간다 좋아요 하단 슬라이딩 슬라이딩 안해요 지금 리사수 역시 리사수 한번더 부시고 아쉬운걸 나이스 늦었죠 도발 조심 하단 하단 쓰면 안되겠는데 위험한데 아 병실압 어어어 개잘해 콤보 뭔데 약간 저것만 노리고 있었네 끊어요? 좋아요 슬라이딩 안하고 이러다 슬라이딩 이탈까지 마하펀치 조심 하트 흑 FLY1 호워 아 뭐야 아~~~ 아 억울해 오어어엏어어어 안되! 거의 다 왔단 말이야 점수 이렇게 지을 순 없어 무한 슬라를 보여주지 는 페이크 다시 무한 슬라 다시 무한 슬라 다시 무한 요렇게 가야겠다 아이씨 이게 방법이야 아이고 터졌다 야 다섯 겐지 잡았다 야 아 너무 잘 때리는데요 뒷물어? 오케이 빠져나와 카운터 아 개망 까비 다시 간다 아 근데 이 사람 잘한다 브라이언 잘하는 사람 찾기 좀 힘든데 옛날에 만나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억이 정확하진 않네요 원투 원투 하단 중단 슬라 안하고 슬라 하고 천천히 마하펀치 조심해 으아악 좋아 그렇지 포올리고 야 씨발 아 이거 왜 하 저거 왜 안맞았지 아 억울해 아 개잘 때렸는데 오케이 나이스 빠른 슬라로 시계행 못돌게 하려고 한건데 반시계를 돌아버리네 감사합니다 땡큐요 오케이 안전하게 때리자 원잽 시작 원집 잘 통했고 투 쓰리 빵빵 슬라이딩 하단 슥 앤 카운터 원잽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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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승 하트 지금이야 그렇지 우와 이런 반응속도 반응속도로 승부 봐야돼 브라이언이랑은 긁어먹는 싸움하면서 중간중간 낚시 걸어주고 아니 아니 이게 무슨 하하하하하하 시작부터 저런게 나오냐 exchange 오어어어어 오어얿 오바지 아아아안 핸 핸 후 핸 나 Tennessee 턱치기말이 기다린다 투 쓰리 끊어 사이드킥 타단 아 나 바보 와 뭐야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 개망 진짜 아 존댔다 아 일단 포탄 피해야돼 빡집중 집중하자 그렇지 어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벽 하나 부셔진게 조금 아깝긴 한데 나머지 두개 내가 부시면 되지 되게 많이 앉는다 아 진짜 많이 앉네 앉는거 노려야겠다 이거 앉은 뱅이야 살짝 굿 굿 헐 죽을려나? 오케이 벽 부셔지나? 나이스 앉지마 앉는거 노린다 이제 이렇게 커킥으로 그렇지 폭탄 PS 위험해 오케이 2기세로 4연승하면 올라간다 할 수 있다 아 근데 이거 완전 근본 캐릭대전 느낌이라 재미는 있네요 확실히 잡아 마퀸 그렇지 지금? 그렇지 슬라이딩 벽까지는 좀 머니까 괜찮은데 이거 기다리고 아 막을 수 없었어 아 또 앉았어 어떻게 계속 앉냐 아 아 쩔어 벌써 도발을 한다고? 당연히 납붙여야 되는 순간이었어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지금? 나이스 좋아요 날리고 슬라이딩 2탄까지 슥 앤 슥 하다 써 중닫어 오케이 횡신 흘리기 같은거 했겠지 느낌이 온다 퍽 퍽 앉지 말아주세요 퍽 퍽 퍽 우와 잘 먹는다 앉지마 퍽 퍽 또 앉았어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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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슬라이딩 슬라 안에 나이스 부tam잖아 이게 차라리 나 마킹 지극 와 풀어버리니 나이스! 참았다! 슥! 사악! 좋아요! 제발 두 판만 더! 이길 수 있게 해줘! 카운터 나이스! 건드리고 슥! 사악! 슥! 캔! 짱놈! 중단! 중단! 뒷무릎 할거지! 마킥! 어! 렉 뭐야! 아하! 땡큐! 저거 2타 상단이라... DK용으로 밖에 못쓰는거 같애. 보고 못쓰잖아, 저거. 오, 쉿! 카운터! 그렇지! 정확한 타이밍! 벽으로! 좋아요! 슬라 쓸까말까, 이지! 짠손! 반시계 돌면서? 어, 이거 아닌데? 오오? 야, 이렇게까지 당한다고? 뱅그리한데? 와, 콤보 지렸다. 아, 노렸다구! 앉아있었다구! 마! 아, 마실거 왜 안나가! 돌겠네! 아, 이긴거잖아! 아, 진짜 미치겠다! 그렇지! 과거는 잊어! 1라운드 전의 상황은 잊어라!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크! 싹! 슥! 슥! 싹! 싹! 좋아요! 역시, 측상 메타! 자, 플라잉 힐 와아 야아, 대박 질러버렸다 근데 이거 내가 타이밍이 안좋았네 바로 어퍼했어야 했는데 저도 반박자 늦게 노리다가 오잉? 도발 도발 안하네 나이스 호호 야, 역전 좋았다 방금판 녹화가 안됐어 내 불량 아이씨 4연승하는 순간이었는데 자, 아무튼 승급기회 올라갑시다 벽을 뭘로 때려야될까 이거다 역가드 한번도 안보여줬으니까 그렇지 마지막판에 쓰는게 역가드지 마신권 형님 카운터 아, 너무 옛날 공부 쓰는거 아냐? 네디킹 대충 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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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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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거 분명히 하단 맞고 벽광기로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많이 안된다는걸 지금 이미 알고있는 상태죠 안통한다고 땡큐 벽으로 벽으로 땡땡 역가드 미안해요 초핑할거 같은데 슥 앤 중단 초핑 아, 초핑 아니네 슥 앤 형님 그렇지 어? 기다려 천천히 마킥 툭 툭 툭 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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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하챗 툭 툭 툭 툭 끊고 마킥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잡아 와, 이 골프네 슬라이 예엥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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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승경기회야, 빠킹아 지르지 마! 과학이 탄생인가 이거? 그럼 안되는데 어 과학이다 조졌다 어? 아... 아 박 아 젠장 다시 가자 다시 올라가자 좋아 이번 승계는 놓치지 않겠어 슬라이딩 슬라이딩 아이씨 아니 여기서 렉걸레 온도에 으아 흐름 끊겼어 진짜로 벌레 지금인가요? 나이스 업보 벽으로 가줘 그렇지 아 나이스 드르렁탕 테켄 세븐 오리지널 콤보 좋았다 버킷펀치 아 하챗 베덕뽕 깔고 짠손하고 카운터 안자라 까비 중담만 써야 돼 지금 하단에 쓰는거 어리석은짓이야 노오오오오오오오오 센거 맞아버렸는데 아아 대박 풀어요 지금이에요! 아아아아악! 딸다리 펀치할 줄 알았다고 제 얘기를 이걸 안하냐? 아, 할 줄 알았는데 꽤 많이 참아가지고 이번에 기상무릎? 지금인가? 응 오우 쉿 오우 쉿 빠져나와 다행이다 실수 마킥 오케이 한대만! 오오오오 오오오오 으아!!! Cubeball 망나졌어 오 좋아요 찍고 드르렁 하단 슬라이딩 안에 나이스 마지막 라운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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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갈 수 있나? 버킷펀치 외너퍼 버킷펀치 하단 흘리기 하단 슬라이딩 오! 점프 왜 나와? 슬라이더 잉 perse 스크 오케이 오케이 어퍼 하담밤 끝났다 끝났다 노리지마 노리면 안돼 지금 아 necessarily 타aks 나이스 깔끔하게 이렇게 오메살